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입니다. 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수학여행이 원칙이고 150명이 넘으면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둬야 합니다. 그동안 지침이 없었던 국외 수학여행에 대해서도 적정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교육부는 매뉴얼 준수 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넣어 점수로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교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이 몰리는 시기에 안전요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임시방편으로 교사가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경우 업무부담도 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현재는 여행 안내사나 교원 등이 14시간의 연수만 받으면 수학여행 안전요원 자격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시간 가운데 대부분인 10시간이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교육이어서 종합적인 사고나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전요원의 수보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극소수의 교육에 의존해가지고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주 소소한 그런 부분에는 대응이 가능할지 몰라도 아주 여러 방면으로 안전사고들은 많이 발생이 되실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가 터진 뒤에야 쏟아지는 각종 대책. 탁상행정보단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탁상행정보단 실질적인 정책을 받은 뒤에서